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솔루션 출시 프로모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전국 AP에서 시그니처 솔루션 프로덕트 쇼와 솔루션 추천 및 체험이 진행된 건데요. 프로덕트 쇼는 ABO가 가장 궁금해하는 시그니처 솔루션과 더마소닉에 대한 Q&A 형식으로 시연이 진행되어 평소 피부관리를 하며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또한 올바른 사용법과 육주 관리 방법, 더마소닉 활용 노하우 등 비법 전수도 진행되었는데요.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전문가의 강연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휴대전화로 기록하는 ABO님들. 열의가 정말 대단하죠? 제품을 아까 클렌징 모드를 할 때 보니까요. 이렇게 각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. 무궁각질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건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피부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. 한편 시그니처 솔루션 추천 및 체험에서는 전문적인 피부 측정 기기와 설문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그니처 솔루션을 아티스트리 뷰티 컨설턴트가 추천해 주었습니다. 추천받은 아티스트리 제품을 실제 사용해 보는 건 물론 신제품 더마소닉까지 체험해 보는 기회 또한 가질 수 있었는데요. 보이는 피부 고민이 예전보다 좀 더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측정과 설문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요. 꾸준히 관리를 잘해서 제가 원하는 피부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단순히 판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단과 체험, 제품 추천까지 소비자와 피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솔루션 피부는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솔루션과 함께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